아 무서워 이런거. 성우야 빨리 뛰어야 된다. 온필패란 말이에요. 준비. 성우 파이팅. 아 무서워. 아 무서워요. 레츠고. 진짜. 아 무서워요. 옹상원 출마. 예아랑 인생 뭐 있냐. 예아랑 인생 뭐 있냐. 뭐야. 뭐야. 왜 이러지. 뭐야. 오케이. 여러분 한 명. 뭐야. 누구야 이거 누구야. 아 이게 하나만 꽝인가 봐.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이거다.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끼고 안 받아볼 수 있으니까. 부탁드릴게요. 승현아 빅체를 부탁해. 저기 여자가 젖어도 돼요 이렇게 막. 아 난 모르겠다 진짜. 준비. 공승현 준비됐어? 뭐야. 승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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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승현아 더 했으면 승현아. 승현아. 뭐야. 우와. 우와. 뭐야.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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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또 마지막 한 건데. 실패야? 아, 너무 웃겨. 와, 너무 웃긴다. 와, 대박이다. 이거 언제 이렇게 사놨어? 내가 장갑 잘 줬네. 난 지금도 난 너무 웃긴 게 승현이야, 승현아. 오빠가 여기라니까. 오빠, 저 형모 오빠가 여기라니까. 정색했어, 정색. 얘는 1번, 2번, 3번, 4번. 9번, 내가 5번. 아, 그래요? 제가 옆이었는데? 편하게 해. 내가 옆이었는데. 가만 봐야겠어. 정색했어, 정색했어. 얘는 아는구나. 장갑을 벗어주고 싶더라고. 힘을 획득 못했어도 야, 승현이 때문에 너무 웃겨. 미션 실패인데 박수 치는 거라고. 네, 박수. 아, 짜려, 짜려. 박수는 너야, 또. 네, 박수. 박수 에임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